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176페이지 이거 다른 색 있어요? 다른 사이즈 있어요? 다른 디자인은요? 없어요 아, 줘봐요 돈 있어요? 네, 여기 카드 있어요. 미스터 써니 카드 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네, 쇼핑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쇼핑에서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어떤 스킬을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델리케이트한 스킬이요? 내가 이 치마가 딱 마음에 드는데요 이 치마의 어떤 텍스처나 스타일이나 사이즈나 길이나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스커트가 다른 컬러로도 존재하나요? Do you have this skirt in any other colors? 그렇죠 Do you have this skirt in any other colors? 그렇죠 네, 다른 색깔 있어요? 아, 이거 노란색이었으면 정말 예뻤을 텐데 Do you have another color? Do you have other colors?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full로 하자면 Do you have this skirt in any other colors? 정말 마음이 급하면 스커트를 손에 들고 쭉 내밀면서 Any other colors? 혹은 Any other size? Smaller size? Bigger size? Larger size? 이렇게 그렇게요 네, 네 자, Do you have in을 이용한 여러 가지 패턴 배우보죠? Do you have this skirt in any other colors? 자, 이게 방금 했던 것이고요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기다려 보세요 쇼핑의 타픽으로 나온 이후에 굉장히 업되신 것 같아요 자, 이 치마가 다른 디자인으로도 있나요? Do you have this skirt in any other design? 이 치마가 더 작은 사이즈로도 있나요? Do you have this skirt in a smaller size? 이게 더 큰 사이즈로도 있나요? Do you have this skirt in a larger size? 팔 사이즈로도 있나요? 팔 사이즈? Do you have this skirt in size 8? 팔 사이즈가 뭐야? 음, 우리나라 사이즈는 4, 4, 5, 5, 6, 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개 사이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 4, 4, 5, 5, 6, 6, 7, 7 이렇게 네, 우리나라는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아요 99도 있어요? 그럼 99? 그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 10주세요도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99도 본 적이 없는데 뭐 77 정도까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4, 4, 5, 5, 6, 6, 7, 4개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실제로 5, 5나 6, 6밖에 만들어내지를 않거든요 근데 5나 6, 6이 날씬한 편이에요, 비교적 말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6, 6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예쁜 옷을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아,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호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패션 의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라디아 선생님의 울분을 아니, 나는 입을 수 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에 제가 진짜 울분이 있다면 신발 신발은 발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그냥 신발 사러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제 사이즈 얘기하면서 그 사이즈 있는 디자인 다 꺼내주세요 그러면 뭐 한 4, 5개 나와요? 아 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아 이태원 가시면 어때요? 이태원은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없어요 아, 그렇게? 네네네 오케이 그래서 언제나 신발 사러 갈 때마다 불편한 말도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요즘 발 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네 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하셔야죠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어쨌든 쇼핑할 때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 있는데요 뭐 Bigger size, Smaller size, Other design, Other colors 이런 표현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편할 거예요 네 자, 왕발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여행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